월드와이드 K-POP 채널 원 더 K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러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아시스라는 노래는 K-POP R&B의 트렌드함을 보여주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아시스 편곡은 쿠마파크 리더이신 레이지 쿠마 한승민 씨와 제가 이제 같이 일기투합을 해서 네오 소울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원곡과 느낌이 많이 다르게 신선하게 편곡을 해보았어요. 중간에 색소폰 솔로와 저의 스캣과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면서 초반에는 스무스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굉장히 막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스타일의 노래로 편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름에 무더웨이를 날려줄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 영상들도 감명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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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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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